3. 가슴이 떨리다 4. 요즘 전철을 타면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증상이 진우에게 생겼다. 그 증상은 한 달 전, 대학 동창 결혼식장 때부터 생긴 버릇이다. 5. 정혜지 5. 진우는 아직 그녀 이름을 중얼거렸다. 전철에서 처음 그녀가 그의 뒤에서 숨소리를 거칠게 냈을 때는 분명 변태녀로 생각했었다. 5. 변태남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변태녀가 있는 줄은 몰랐었기에 상당히 놀라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빨갛게 상계되어서 숨을 몰아쉬는 그녀 모습은 변태 같다기보단 대 6살 먹은 어린아이 같이 귀여웠다. 6. 그렇게 느꼈던 결정적 이유는 그녀의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 때문이었다. 7. 분명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로 보이는데 눈빛만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상당히 맑았다. 7. 진우에겐 참 인상적이었고 그녀 몰래 웃음을 참아야만 했었다. 8. 그렇게 그냥 스치는 인연일 수 있었는데 결혼식장에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자 혹시 운명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9. 이상하네? 그런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지금쯤 연락을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9. 진우는 자신이 직접 명함을 건네며 얘기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다. 10.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능숙한 솜씨로 그녀에게 작업을 걸 수도 있었다. 10. 혹시 태우 자식이 명함을? 10.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짐작이 간 진우는 그래도 개의치 않았다. 11. 자신의 친구 와이프인 혜정을 통해 다시 연락을 하면 되니까… 11. 진우는 기분 좋게 전철로 올라탔다. 12. 삑삑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는 동안 진우 표정은 아까와 달리 그늘이 드리워졌다. 12. 메시지를 보낸 것은 동생 진우였다. 13. 진우는 진우 생각만 하면 늘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다. 14. 자신의 어두운 뒷면인 빛이 사라진 슬픈 그림자 같은 존재가 진우였다. 15. 동생이지만 진우에게 진우는 들춰보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일 뿐이었다. 15. 쌍둥이로 태어난 진우와 진우는 같은 운명이 아니었다. 15. 그들은 쌍둥이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15. 다행히 상대가 나왔던 진우는 금세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지만 진우보다 1kg 가까이 덜 나갔던 진우는 한 달이 넘도록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만 했다. 16. 죽을 목숨으로 생각했던 아기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부모님은 그 둘을 극진히 보살폈다. 17. 하지만 처음부터 약하게 태어났던 진우와 진우는 차례로 병치료를 해야만 했고 그러다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도 놓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진우가 홍역을 크게 앓게 되었다. 17. 쌍둥이는 원래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도 같이 앓게 된다는데 진우가 홍역을 크게 앓는 바람에 진우까지 살펴보지 못하게 되었다. 18. 가족 모두가 진우에게 매달리는 동안 아무도 진우의 홍역 증세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다. 19. 결국 진우는 홍역의 합병증으로 중이염을 얻었는데 그 중이염을 발견한 것은 이미 청각이 거의 손실된 후였다. 19. 그 사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진우와 진우는 떨어져 살게 되었다. 19. 진우는 아버지와 진우는 어머니와 19.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비록 보청기를 끼더라도 약간의 수리는 감지했을 것이다. 19.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청령을 잃어서 지금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수용이 없게 되었다. 19. 아버지와 같이 살기에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진우는 호러머니와 외롭게 살고 있었던 진우가 마음에 걸렸다. 19. 자신으로 인해 진우가 평생을 장애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그를 편하게 보지 못하게 했다. 20. 그러하기에 진우가 자신에게 문자를 줄 때마다 부담스럽다. 20. 진우는 고개를 저어 생각을 털어버리고 문자를 확인했다. 20. 어머니가 형 보고 싶다고 하셔. 한번 찾아가 봐. 21.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진우는 종종 엄마를 만났다. 21. 그러나 그 종종은 가끔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아주 가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난 후에는 거의 보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22. 결정적인 이유.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다. 23. 쌍둥이 뒤지닥거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 24. 어머니는 이혼의 이유가 되었던 쌍둥이에 대한 원망, 특히나 진우에 대한 원망이 컸었다. 25. 결국 진우는 누구보다 더 보살핌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되었다. 26. 아버지는 어릴 때 헤어진 진우에 대해 별다른 애정이 없었다. 27. 진우와 별로 마주치지도 않은 것이 이유이기도 했지만 진우가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보이지 않는 벽을 두었고 자신의 아들임에도 부담스러워 했다. 28. 그는 오직 진우만을 아들로 인정해 주었다. 29. 재혼으로 얻은 새로운 가족에게 정을 주게 되면서 진우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29.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어머니는 진우만 보면 한탄을 늘어놓았다. 30. 하지만 진우가 보기에 최대 희생자는 진우였다. 30. 가엾은 진우. 30. 진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진우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딱히 해줄 만한 것이 없다는 냉정한 생각도 들었다. 31. 이렇게 진우가 부탁하면 병원에 들러 엄마를 만나 뵙는 게 최대한의 성애일 뿐이었다. 31. 그래도 가끔은 상상해 볼 때가 있다. 31. 나와 진우의 운명이 바뀌었다면. 31. 그런 상상이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 때 전철문이 열렸다. 31. 진우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밖을 향해 걸어 나갔다. 31. 엄마, 저 출판사 다녀올게요. 31. 오후에 영이 들른다고 했어요. 31. 여기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요. 32. 진우는 소화 대신 조그만 메모장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어. 32.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휴대폰을 이용하지만 노안 때문에 작은 글씨가 보기 어려운 어머니를 위해 일부러 크게 글씨를 쓰는 것이었다. 33. 오늘도 그녀는 그에게 그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34. 늘 무표정인 그녀가 어쩌다 웃음을 보이는 날은 형 진우가 그녀를 보러 오는 날이다. 35.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진우는 애써 참고 있었다. 35. 그는 카메라가 들어있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병원 문을 나섰다. 36.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진우는 늘 긴장된다. 37. 일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최고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38.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많이 불편하다. 38. 어린 시절 그는 유사자폐 증세가 있었다. 39. 청각을 잃은 데다 어머니의 방치로 인해 그는 혼자 노는 것에 익숙했고 주위의 반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39. 아마도 계속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그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뿐더러 정상적인 생활도 어려웠을 것이었다. 40. 다행히 그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의 이상 증상을 눈치채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 치료를 받게 했다. 41. 잠깐이긴 했지만 그때 어머니는 정치를 차리고 한동안 진우에게 매달렸고 그로 인해 유사자폐 증세는 많이 호전이 되었다. 41. 그러나 아직도 어릴 때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에게 사람관계를 맺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다. 42. 오늘도 그는 사무실 문을 열기 전 깊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마음을 몰아냈다. 43. 문을 열자 어제 잠깐 봤던 그 여자 혜지가 소파에 앉아있었다. 44. 진우와 혜지는 눈이 마주쳤고 순간 둘이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44. 혜지는 혜지대로 진우는 진우대로 서로에게는 얼굴이 빨개질 이유가 있었다. 45. 김진우 작가님 오셨어요? 45. 여사무원이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46. 그 소리에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인사를 했다. 47. 혜지만 쑥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까딱거렸다. 47. 그의 진우도 꾸벅하고 인사를 했다. 48. 어서 와요. 49. 언제나 상냥한 웃음이 가득 흐르는 사장이 진우의 발을 끌어다 혜지 옆에 앉혔다. 49. 순간 둘은 침을 꼴깍 삼키고 말았다. 49. 사장은 혜지와 진우를 나란히 앉혀놓고 말을 꺼냈다. 49. 그의 귀는 들리지 않아도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거의 알아들었다. 49. 문제는 진우가 수화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을 할 때다. 50.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에 답답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불편하지 않았다. 51. 그가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글씨로 적는 것 외에 마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51. 그는 중학교 때부터 마임을 배웠다. 52. 그 마임은 그와 세상을 연결하는 또 다른 소통 도구였다. 52. 천부적인 섬세한 손짓과 동작은 그를 정식 마임 리스트로 이끌었다. 52. 혜지의 염료와 달리 그는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53. 오늘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54. 작업실은 우리가 마련했어요. 54.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끝나면 좋고 54. 늦게 된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은 안 되는 거 아시죠? 54. 거기까지 말해놓고 사장은 멋쩍은지 불어 큰 소리를 내어 웃어댔다. 55. 비용 때문이 아니라 책을 빨리 내야 하니까 55. 한 달을 세내는 거니까 거기서 먹고 자도 됩니다. 55. 그렇다고 둘이 동거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55. 자기가 농담이지만 잠으로 썰렁하다고 생각했는지 55. 사장은 계속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있었다. 55. 여기 작업실 약도와 현관문 비밀번호예요. 55. 비밀번호는 두 분이서 상의하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55. 혜지가 사장에 건네준 약도를 보니 출판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56. 집에서 출판사가 가까운 혜지는 만족한 듯했다. 57. 그에 반해 진의의 표정은 알송달송한 것이 57. 마음이 든다는 것인지 안 든다는 것인지 가늠이 안 되었다. 57. 아이 말도 안 통할 텐데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58. 혜지는 걱정이 밀려들어 사장에게 물었다. 58. 거기는 가전제품이 다 구비되어 있나요? 59. 물론이죠. 여느 가정집처럼 제대로 잘 구매져 있어요. 59. 그릇들까지. 59. 넓은 평수는 아니어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 59. 뭐 별도로 필요한 거 있으세요? 59. 아니 거기서 살림하면 살 것은 아니라 다른 곳은 필요 없지만… 59. 혜지는 진의의 눈치를 살피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얼른 말했다. 60. 음악이라도 들으며 작업해야 할 것 같아서요. 60. 혜지가 말하려는 의도를 알아챈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61. 오디오뿐만 아니라 TV도 있습니다. 62. 컴퓨터만 본인들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62. 그제야 모든 것이 해결된 듯 혜지는 밝은 미술을 지었다. 63. 작업실까지 걸어가는 동안 혜지와 진우는 말이 없었다. 64. 물론 말 없이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예의상의 행동도 없이 64. 혜지는 혜지대로 생각에 빠져 있었고 진우는 진우대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주위 풍경에 관심을 가졌다. 64. 어휴... 64. 작은 한숨이 혜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64.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건 나에게 무지무지 가혹한 일이야. 65.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끝내야지. 65. 그러고 보니 지금 이렇게 꿈을 될 시간조차 없어. 65. 혜지는 마음이 바빠지자 걸음까지 빨라졌다. 66. 그러다 보니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걷던 진우와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66. 뒤를 돌아본 혜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진우에게 다가가 그 이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66. 저기요. 빨리 가지요. 당장 오늘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67.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혜지는 큰 목소리로 진우에게 말했다. 67. 가는 기가 먹었던 할머니에게 말할 때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한 경험이 있었다. 68. 진우는 혜지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발을 잡아 끄는 것에 더 신경이 쓰였다. 69.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은 진우는 조용히 고기를 끄덕였다. 69. 작업실은 정말 말 그대로 작업실이었다. 70.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은 없고 잠깐 쉴 수 있는 소파가 하나 덜렁 있을 뿐이었다. 70. 해지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사이 진우는 카메라를 들어 빛의 방향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70. 그러던 중 진우의 카메라 렌즈 속에 해지가 들어왔다. 70.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해지는 훌륭한 피사체가 되어 있었다. 70. 진우는 저절로 셔터를 눌러댔다. 70.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해지는 오디오 카세트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70. 음악이나 들어볼까? 70. 어? 70. 해지는 CD 플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CD를 꺼내보았다. 70. 와우! 공유기 살던 시절에 들었을 법한 노래들이네. 71. 해지는 다시 CD를 집어들고 플레이를 눌렀다. 71. CD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전설같은 곡이었다. 72. 그 노래에서 흘러나오는 드럼 소리는 심장을 흔들만큼 강했다. 72. 딱딱 떨어지는 박자에 해지의 고개가 저절로 흔들었다. 73. 문특 해지는 혼자만 듣는 음악에 진우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가 스피커에 손을 대려는 몸짓을 보였다. 74. 여기! 여기! 손을 대봐요! 75. 해지가 무슨 생각으로 자기에게 그러는지 몰라 진우는 머뭇거렸다. 76. 그러자 과감하게 해지가 진우의 손을 잡아 스피커에 가져다 댔다. 76. 한번 소리를 느껴봐요. 이 노래는 비디가 강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도 만지면 느낄 수 있어요. 77. 진우는 스피커에 손을 대며 둔탁하게 자신을 때리는 진동을 느끼고 있었다. 77. 그 진동 소리는 마치 지금 진우의 심장에서 쿵쿵 울려대는 소리와 같이 박자를 맞추고 있는 듯 했다. 77. 진우의 뺨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77. 속눈썹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해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78. 해지는 오늘 첫 차량에 쓰일 재료부터 살아나가야 했다. 79. 일곱 가지 샐러드와 다섯 가지 파스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해지는 진우와 함께 대형마트로 향했다. 79. 혼자 후딱 다녀와도 되겠지만 작업실에서 진우 혼자 딱히 할 일도 없을 테고 짐도 들어줘야 하기에 같이 가기로 했다. 79. 미리 적어둔 재료를 확인하면서 장을 보았다. 80. 재료비도 최대한 아꼈어야 하는 관계로 꼼꼼히 가격을 체크했다. 80. 우리 뭐 좀 먹고 장보기 해요.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다 눈이 가서 안 되겠어요. 80. 진우씨 뭐 좋아해요? 80. 해지는 진우를 잡아세워 천천히 물었다. 80. 진우는 씽고 드시며 휴대폰에 문자를 찍었다. 80. 떡볶이하고 김밥이요. 80. 진우가 찍은 문자를 보고 해지는 김이 샜는지 입을 쑥 내밀었다. 80. 애기, 겨우 그거요? 80. 음, 뭐 좋아요.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80. 저녁은 오늘 촬영한 거로 근사하게 식사하죠? 80. 혹시라도 진우가 못 알아들을까봐 해지는 손짓 몸짓을 크게 하며 자신의 뜻을 표했다. 81. 점심시간 치고는 매우 이른 시각이었지만 배가 든든해야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떡볶이 김밥에 순대와 튀김까지 추가해서 배부르게 먹었다. 81. 혜지가 너무 맛나게 먹는 것을 보며 진우는 연신 손등으로 웃음을 찍어내야만 했다. 81. 혜지 씨, 먹는 게 너무 귀엽다. 81. 물까지 마시고 나서 랩킨으로 입술을 꾹꾹 눌러 닦은 혜지가 배를 두드리며 그에게 물었다. 81. 아, 잘 먹었다. 진우 씨도 잘 드셨어요? 81. 혜지의 물음에 미소를 흘리며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81. 그 미소는 혜지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81. 미소가 예쁘네. 그런데 왜 마음 한쪽이 아프지? 81. 혜지는 진우의 미소에 괜히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가에 물기가 머금어졌다. 81. 하지만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81. 둘은 지하로 내려가 식품 코너로 카트를 잡아 끌었다. 81. 스파게티와 여러 가지 모양의 파스타와 라면,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달걀, 피클, 파즐, 파슬리 가루, 우유, 마늘, 등등등과 81. 팩에 담겨진 각종 해물 등등 재료들을 카트에 담아내니 한가득이었다. 81. 모두 들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장 써야 할 몇 가지 물건과 계란만 직접 들고 가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배달을 시켰다. 81. 해치. 82. 해지는 물건을 나눠드리려 했지만 진우가 해지가 들은 것까지 빼앗아 가다시피 해서 그녀의 손은 무척이나 심심했다. 82. 아직 서로에게 어색한 둘은 나란히 걷는 것이 쑥스러워 조금 떨어져 걸었다. 82. 해지는 씩씩하게 앞서가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요즘 남자들과는 다르게 마냥 순수하고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83. 그런데 웬일인지 그것이 해지의 마음을 슬프고도 아프게 만들었고 진우의 형인 진우를 떠올리게 했다. 83. 둘의 모습은 정말로 똑같지만 느낌이 너무나 다른데? 84. 진우 씨는 맑은 사람 같은데 진우 씨는 어떤 사람일까? 85. 정말 바람둥이가 맞는 걸까? 85. 잠깐 딴 생각을 한 사이 진우가 한참을 앞서갔기에 해지는 서둘러 뛰어가야만 했다. 85. 진우 씨 같이 가요! 86. 그를 부른다고 들릴리가 만무하지만 해지는 진우를 큰 소리로 부르며 헐레벌떡 뛰었다. 86.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타입인 해지는 운동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근 30년을 살아왔기에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였다. 86. 그때 전철 안에서 진우에게 변대짓을 했던 것도 그 탓이었다. 87. 오늘도 역시 고고 좀 뛰었다고 해지는 숨을 헐떡였다. 87. 그때였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전화벨이 울린 것은? 87.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웬만하면 받지 않는 해지였지만 출판사나 스폰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 혹시 몰라 얼른 전화를 받았다. 87.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숨을 고르고 받았어야 했는데 생각도 없이 그냥 전화를 바꿔야 말았다. 87. 여보세요? 87. 아... 아... 88. 순간 상대방이 이상한 시름소리로 들었을 것이란 생각이 미치자 해지는 숨을 멈추려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다. 88. 하지만 당황하며 숨을 참느라 기어이 딸꾹질이 나오고 말았다. 88. 아... 여보세요? 88. 상대방은 그녀의 시름소리에 무척 당황했는지 한참 만에 말을 꺼냈다. 88. 예... 누구...세요? 88. 숨을 조절하면서 물어도 딸꾹질은 계속 새어나오고 말았다. 88. 해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진호였다. 88. 진호는 해지에게 전화를 걸고 잠시 머리에 혼란이 왔다. 88. 전철에서 본 해지의 변태로 오인할 만한 했던 모습이 어쩌다 한 실수가 아니라 평상시에 본래 모습인가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88. 뭐야 이 여자... 88.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던 진호가 잘못 걸었다 사과하고 그냥 끊어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설마라는 생각으로 헛기침을 했다. 88. 저... 김진호입니다. 88. 김진호? 88. 김진호? 88. 아... 김진호? 89. 혜지는 김진호가 누굴까 생각하다가 소스라지게 놀라서 찢어지는 하이톤으로 이름을 대물었다. 89.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89. 이런... 혜정이 그것이 가르쳐줬구나. 89. 이것이 감히 나한테 허락받고 가르쳐줄 것이지. 90. 지금쯤 점심시간일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90. 저번에 태용이 통해서 명함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90. 기다리다 지쳐서 실내를 무릅쓰고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했어요. 91. 연락 많이 기다렸는데... 91. 아, 네. 근데 왜요? 91. 예상외로 시큰둥한 혜지의 반응에 진호는 자존심이 뭉개졌다. 91. 여태껏 진호 전화를 받고 이런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여자는 혜지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91. 그는 방금 전 망설였던 마음이 싹 바뀌어서 전이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91. 하하,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왜 그렇겠습니까? 91.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91.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거라는 계산에 진호는 다이렉트로 자신의 요건을 말했다. 92. 혜지는 어떤 대답을 할지 고민을 해야만 했다. 93. 진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미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었다. 94. 그러나 전화를 받으니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94. 입술을 오물거리며 망설이다 혜지가 답을 줬다. 94. 주중은 힘들 것 같고 주말은 시간 괜찮아요. 95. 혜지의 말에 진호는 먹잇감을 앞에 둔 한 마리의 늑대처럼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95.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주말쯤에 다시 문자 보내드릴게요. 95.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이만 끊겠습니다. 95. 혜지가 따라오지 않자 진호가 뒤돌아 멈춰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95. 뭐 때문인지 멀리서 본 그의 모습은 혜지에게 아련하게 느껴졌다. 95. 괜히 진호에게 눈치가 보인 혜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96. 혜지는 진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며 진호의 말에 대답을 했다. 96. 네, 그렇게 하세요. 97. 네, 며칠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97.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혜지의 이상형은 목소리가 감미로운 사람이었다. 97. 아무리 잘생겨도 목소리가 깨는 사람이면 무조건 노노였는데 98. 그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혜지 앞에 나타난 것이다. 99. 그것도 대놓고 꼬리치며 유혹하고 있는 중이었다. 99. 그냥 잡으면 되겠지만 그새 걸리는 게 몇 가지 생겼다. 99. 그가 바람둥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같이 일하는 김진희, 쌍둥이 형이라는 것. 99. 어쨌거나 일로 엮여진 김진희 씨인데 그런 점이 이래저래 불편한 것은 사실일 것이었다. 99. 그래도 서른을 코앞에 둔 혜지로서는 간만에 접해보는 이상형의 남자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웠다. 99. 그래, 이럴 때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 있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자. 99. 그래, 마음이 가는 대로 가보자. 99. 결정하고 나니 훨씬 머리가 개운해졌다. 99. 점심시간 동안 어머니를 뵈러 간 진우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많이 어두워졌다. 99.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푸근하고 따뜻한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다. 99. 그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99. 그녀는 진우의 손을 놔주지 않을 것처럼 꼭 붙잡고 있었다. 99. 그리고 그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다. 99. 난 너 보는 나밖에 없어. 99. 진우가 다소 쌀쌀맞게 대꾸했다. 99. 진우, 있잖아요. 99. 진우라는 말에 그녀 얼굴에는 싸움 밑이 감돌았다. 99. 진우는 진우고, 걔는 내가 필요 없는 애야. 나 없이도 잘 살 거다. 99. 그녀의 말에 진우는 반박하고 싶어졌다. 99. 어머니가 진우를 밀쳐내려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99. 라고. 99. 그렇지만 아픈 그녀에게 그런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어금니만 깨물었다. 99. 형식적인 몇 마디가 오고 가고, 99. 조금 후 진우는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99. 아버지가 진우를 낯설하는 것처럼 진우도 어머니가 낯설다. 99. 어머니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기보다는 99. 어머니는 삶에 찌들어 늘 투정하는 모습만 보아왔기에 99. 같이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했다. 99.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어머니. 99.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99. 마음으로는 무거운 바윗덩어리를 아는 것처럼 답답해 99. 그녀에게 다가가기가 꺼려졌다. 99. 요즘 추세인 꽃미남의 개념과 달리 99.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리만큼 밋밋한 매분을 가진 진우였지만 99. 한때 성우를 꿈꿀 만큼 멋진 목소리 덕분인지 99.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99. 그는 그런 자신의 매력을 한껏 살려 99. 그의 바람둥이 기질에 써먹었다. 99. 아버지의 바람길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는 99. 그런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99. 아니, 오히려 그것이 99.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99. 어릴 때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새엄마와 이복 형제와의 갈등 99.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게 만들었다. 99. 그러면서 그는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99. 그러기에 그는 제대로 된 사랑보다는 99. 어느 순간 쉽게 그 사랑을 버리는 걸로 매듭지었다. 99. 그에게 버려진 대부분의 여자들은 99. 그런 그를 증오하고 욕을 하지만 99.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99. 그렇게 자신에게 생치기를 내는 걸로 99. 어릴 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99. 그게 그만의 아픈 치료법이었다. 99. 그러나 서른이 다가오자 그도 변하기 시작했다. 99. 나이가 주는 압박감이랄까? 99. 서른이 되기 전에 그의 마지막 사랑을 찾기로 결심했다. 99. 그게 누구든 간에 이번에는 최선을 다할 거고 99. 방황도 끝일 것이다. 99. 그도 누군가에게 정착하고 싶었다. 99. 병원 밖으로 나온 순간 99.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에 눈이 부셔 99. 눈을 뜰 수가 없었다. 99. 손으로 빛을 가로막고 99. 주차장으로 진호는 걸어갔다. 99. 웬일인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군. 99. 리모컨으로 자동차 시동을 켜며 진호는 씩 미소를 지었다. 99. 샐러드 7가지와 파스타 5가지 99. 오늘 안에 그 많은 요리가 만들어질까? 99. 진호는 의심스러웠으나 99. 혜지의 손끝은 상당히 야무졌다. 99. 진호가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긴 했지만 99. 사진을 찍어가면서 도와주는 형편이라 99. 큰 도움이 못 되었을 텐데 99. 마법을 부린 것처럼 99. 혜지는 뚝딱뚝딱 순식간에 요리를 해치어냈다. 99. 그녀의 신속한 요리 방법은 99. 요리 하나를 하면서 99. 다음 요리를 차곡차곡 준비하는 데 있었다. 99. 파스타와 스파게티가 익는 동안 99. 다른 재료들을 신속하게 썰고 99. 종류별로 보기 좋게 담아두었다. 99. 손도 빨랐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둬야 할지 99.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99. 거침이 없이 움직였다. 99. 자 그럼 복물레 스파게티 먼저 찍기로 하죠. 99. 마늘을 얇게 져며 선거타고 99. 건고추 썰어놓은 것을 99. 프라이팬에 먼저 볶아서 향을 냅니다. 99. 이때 기름은 올리브유래야 어울려요. 99. 혜지는 진우에게 일일이 재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을 했다. 99. 그 이유는 요리를 이해해야 진우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99. 혜지가 얼굴을 일부러 과장스럽게 찡그리며 코에 손을 가져다 댄 채 진우에게 물었다. 99. 그리고 조개도 같이 볶는 거예요. 청주를 붓는 이유는 아시죠? 99. 진우는 고기를 끄덕였다. 99. 표정과 손짓으로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죠. 라고 대답했다. 99. 맞아요. 비린내와 잡냄새, 화이트와인으로 하면 더 고급스럽지만 99. 일부러 오늘은 청주를 사용할 거예요. 99. 저렴한 비용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 99. 자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스파게티도 넣어서 같이 볶아요. 99. 접시에 예쁘게 담아놓은 다음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리면 99. 어때요? 금색 요리 하나를 완성했죠? 99. 진우는 뿌듯해하는 혜지의 표정에 핏이 웃고 말았다. 99. 자 그러면 같이 토마토 스파게티를 하죠. 99.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99. 토마토를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이용해서 99. 열심히 설명해 주던 혜지가 99. 갑자기 칼을 하나 더 빼오더니 99. 진우의 손에 들려주었다. 99. 같이 해봐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서도 해먹을 수 있죠. 99. 자 보세요. 이렇게 칼집을 내고 끓는 물에 살짝 담그면 99. 자 봐요. 토마토 껍질이 금방 벗겨지죠? 99. 이걸로 토마토 소스를 만들 거예요. 99. 진우도 요리의 문외한이 아니었기에 99. 혜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제법 잘 따라했다. 99. 와 정말 잘했어요. 박수 99.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 주는 혜지 때문에 99. 진우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요리를 배웠다. 99. 오늘 하루 처음으로 함께 일했지만 99. 둘은 호흡이 너무 잘 맞았다. 99. 아니 어쩌면 마음이 더 잘 맞았던 것 같다. 99. 사진 촬영까지 다 마치고 99. 둘은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했다. 99. 그들이 같이 만든 요리만으로도 99. 훌륭한 저녁 식사가 되었다. 99. 큰일 났네요. 이 많은 요리. 99. 우리가 다 먹을 수도 없고. 99. 싸가실래요? 99. 혜지 말에 진우는 손을 저어 사양했다. 99. 그럼 어떡한다? 99. 냉장고에 보관해도 다 먹을 수 없을 텐데. 99. 일단 밀봉해서 99. 스파게티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99. 샐러드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99. 내일 아침은 드시지 말고 고정 오세요. 99. 당분간 아침은 샐러드로 해결하죠. 99. 괜찮죠? 99. 혹시라도 진우가 못 알아들을까봐 99. 혜지가 천천히 말하면서 손짓발 짓을 했다. 99. 소리를 못 들어도 입모양이 정확하면 비교적 잘 알아듣기 99. 진우는 걱정 말라는 듯 고기를 끄덕였다. 99. 자 그럼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주니까 99. 접시 좀 세적기에 넣어주세요. 99. 제가 나머지는 정리하겠습니다. 99. 주방이 정리가 되자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99. 아 피곤하다. 99. 혜지는 자기의 주먹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며 한숨을 뱉었다. 99. 자기도 피곤하지만 사진을 찍은 진우는 99. 집에까지 일을 가져가 마무리할 것이라 생각하니 조금 미안해졌다. 99. 혜지가 쓸 레시피는 이미 블로그에 올린 것을 편집하기만 하면 된다. 99. 하루 나를 잡고 사진과 같이 편집을 하면 되기에 99. 요리만 만들어내면 당분간 할 일은 없었다. 99. 그러나 진우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일하다 99. 집에 가서 일을 끌어안고 할 테니 99. 참 피곤하겠구나라는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다. 99. 물론 그게 그 일이기는 하지만 99. 무슨 까닭에서인지 혜지는 진우의 모든 것에 마음이 아려왔다. 99. 저기요.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99. 혜지의 말에 진우는 잠시 멍했다. 99. 진우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거절의 뜻이라 생각하고 멋쩍게 웃음지며 말했다. 99. 하하 제가 너무 오버했나봐요. 99. 순식간에 혜지 얼굴이 빨개졌다. 99. 아, 쪽팔려. 괜히 말했잖아.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니야? 99. 잠깐 멍해 있던 진우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더니 99. 혜지의 귀에 맞춰 어깨를 내밀었다. 99. 이번에는 혜지가 놀라서 진우를 바라보았다. 99.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어깨를 주물렀다. 99. 진우의 어깨살은 남자답지 않게 부드러웠으나 99. 어깨가 많이 뭉쳐 있었다. 99. 오늘 하루 상당히 긴장했었던 것 같다. 99. 어휴, 어떡해. 이거 뭉친 거 다 풀어줘야 되는데. 99. 안 풀어주면 나중에 더 아플 텐데. 99. 저기요. 99. 혜지는 진우에게 말을 해주려고 어깨를 손으로 두드리며 그를 돌려 세웠다. 99. 순간 민망할 정도로 그 둘의 얼굴이 밀착되어 버리고 말았다. 99. 혜지는 말하려던 것을 잠시 잇고 입만 벌리고 있었다. 99. 그때였다. 진우는 뭔가에 이끌린 듯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99.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이었지만 99. 혜지는 정신을 차리고 진우를 밀쳐버렸다. 99. 그 때문에 진우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99. 혜지는 쫓기는 사람처럼 가방을 들고 작업실을 빠져나갔다. 99. 그녀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진우였다. 99. 뭐야. 이게 뭔 일이야. 99. 밖으로 나온 혜지는 헝그러진 머릿속을 아무리 파헤쳐봐도 99. 지금 상황이 설명이 안 되었다. 99. 이건 내가 먼저 꼬리 친구나 다름없어. 99. 그가 그렇게 오해한 거야. 99. 아, 그래서. 그래서. 99. 그렇게 나에게. 아, 어떡하지. 99. 내일 당장 어떻게 얼굴 보지. 99. 아, 미치겠다. 내가 왜 그랬지. 99. 아, 내가 왜 그랬을까. 99. 아, 괜히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해놓고. 99. 미쳤어. 미쳤어. 99. 혜지는 자신을 책망하듯 머리를 계속 쥐어박았다. 99. 내일 당장 어두 주다. 99. 내일 당장 어떻게 그 사람 얼굴을 보냐고. 99. 혜지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을 대고 소리쳤다. 99. 혜지 USA haveắc missed amazing news. 99. interior